30분 있으니까 스텝이 왔어요. 그래서 나 그다음부터 제가 너무 이상하니까 나 좀 내 옆에 좀 꼭 있어. 이제 그리고 이제 걔를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비 오는 날 꼭 그 유치원 앞에 와서 이렇게 탁 저쪽 길건소에서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창 밖으로 보면. 그리고 아무도 없는 유치원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 어머나.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렇게 너무 오래 따라다니더니 결국은 큰 아이 가졌는데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모르는 문을 열어준 거죠. 그 성산동 빌라에서. 애기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이제 곧 들어간다고 여기가 어디쯤이야 그러면 제 계산으로 이제 언제쯤 들어오겠다가 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쯤에 벨을 누가 누르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애기 아빠인 줄 알고 그냥 무심히 열어줬는데 그 친구가 밖에 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이렇게 탁 잡고 탁 잡고 열어달라는 거죠. 제가 막 무서워가지고 당기니까 이제 아프니까 얘가 놓쳤지. 그리고 문을 잠궜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던 공포.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도 계속 이렇게 몇 년 있다가 한 번씩 나타나고 나타나고. 몇 년을 주고 이렇게 따라다녔습니까? 그게 90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있었으니까. 최근이요? 네. 한 3, 4년 전까지 있었으니까. 20년을 그렇죠.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는 좀 안쓰럽긴 해요. 그런데 나를 보호해야 하고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하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성균이 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핑크를 하고 그러면. 밤에 스케줄이 늦게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옷을 벗고 있는데 몸에 이렇게 빨간 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창 건물 반대편 건물에서 창가로 그 레이저 빔 같은 걸 이렇게 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가 모습 보고 있는데. 너무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엄마! 커텐 좀 쳐줘. 그래서 엄마가 와서 커텐 이렇게 딱 쳐주고. 어떤 암살 위험에 참는 게. 그냥 이렇게 레이저 빔 이렇게. 근데 무섭죠. 총인 줄 알고. 근데 저는 제가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사인을 했잖아요. 거기 꼭 가서 밑에 자기 사인을 해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 같은 분이에요. 나도 왔다 갔다. 김기현옥 사인 밑에다가. 뭐 어디 뭐 접시에 해놔도 그 밑에다가. 일심동체? 자기 그릇 좀. 일심동체. 꼭 그 사람도. 같은 사람이. 그 사람도 그 밑에다가.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저도 뭐. 그 정도는 있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궁금했던 게. 유치원 선생님 하셨잖아요. 유치원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18년 했어요. 와 오래 하셨네요. 일을 다 끝내고 집에 와서 대본을 외우려고 무릎에 대본을 딱 놓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연속곡 6개. 아. 이게 주인공이다 보니까 대사 분량이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 외워야 내일 아침에 녹화를 해요. 외우다 외우다가 지쳐요. 그러면 이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하죠.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이 아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원해서 한 직업인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 지금.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저희 집에 유치원 선생님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밑에 밑에 두 번째 여동생인데. 굉장히 재밌어해요. 유치원 아이들하고 보내는 생활을. 너무 즐거워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니? 그랬더니 재밌대요. 그래서 그 일이 행복하니?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족사업으로 유치원을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제 동생이. 최고. 언니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야. 이 다음에 언니가 행복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해보자 이라고 한 2년 준비했어요. 유아교육을 다시 공부하고. 18년 하고. 너무 열심히 너무 행복하게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어디 가면 선생님 저 사랑유치원 1회 졸업생이에요. 이해조로서.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해조로서. 이해조로서.